이분들이 우리 조의 조작님들이십니다. 큰 박수입니다. 자 지금부터 조작님들을 자꾸 들리십시오. 조작님들은요 우리 조언을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. 내 입 깔아도 돼요. 자 딱 와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너는 내 뒷만 쫓아와. 너는 내 뒷만 쫓아와. 내 그 숫자도 받지마. 그런 만만한 사람들이죠. 그런 만만한 사람 하나만 손 빼놓을 줄 아세요. 자 두 분을 자리해주세요. 자 지금부터 잘 들리십시오. 우리 조작님은요. 절대 가만히 앉아서 뭘 하지를 마. 그냥 물고 식혀요. 우리 조작님들은 물을 받아야 하지마.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에요. 여기서 먼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우리 조작님들은 무조건 쉬어요. 물 먹고 싶은 분은 쉬어요. 누구한테 시키면 돼요? 옆에 두 사람한테 시킵니다. 딱까지한테 시키면 돼요. 자 그 만만한 사람이 우리 조의 총무님이십니다. 큰 박수 다시 한 번. 조작님들은 자리 아니셔서. 뭐가 필요한지 또 뭐가 요구가 있는지. 우리 조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. 무조건 우리 그 딱까지들한테 시키면 돼요. 아셨죠? 자 우리 총무님들은 지금부터 누구든지.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. 싱구름권으로서. 화이팅을 해주시고. 또 우리 조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아셨죠? 자 우리 조원분들은 오셔가지고. 에이포용기 두 장식과. 그리고 볼펜 두 개씩을 가져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조원분들은 오셔가지고. 자 우리 조원분들은 오셔가지고. 자 여기서 오늘 두 개씩을 가져가주시고요.